오늘도 예수님께서 정하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부서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네 하나님 여왕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봐. 생명과 복을 선택하자. 그렇죠.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복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청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전환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하늘의 복으로 환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캄보디아 갈 때 환전을 했거든요. 환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린 것을 환전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환전이 돼서 여러분 하늘의 정말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환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을 때요.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금덩어리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리 많은 현찰이 있어도요.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한 것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복종한 그 삶은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늘의 상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밝게 이렇게 LED를 넣어가지고 말씀을 붙여놨잖아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글씨가 눈에 안 들여요. 이 글씨가 언제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 속에 새기라고 갖다 붙여놨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순정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신명기를 요약하면 우리가 순정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정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 그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좌파나 우파나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성경 장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왜 타락하게 되는가. 왜 바다음과 하하가 왜 타락해서 불순정해서 큰 무서운 여러분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더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복이 저러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남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남탓하지 말고 입만 벌리면 남탓하는 사람은 과거에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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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형제들이 이랬고 부모님이 이랬고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이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의 불신앙 불순종을 말씀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전에 얻은 분 입만 벌리면 입만 벌리면 남탓합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부모 형제 때문이고 전부 남탓하는 시대를 잘못 만났고 뭐 그러면서 전부 이거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남편 탓입니다. 아내 탓입니다. 부모 형제 탓입니다. 자식 탓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고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는 게 살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대상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도하라고 부수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불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약의 축복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환전되어가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창고에 쌓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은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저축된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은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천국에 갈 때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죠.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팍 새겨놓고 여러분 쌓아놓고 살지 말고 손을 펼쳐서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잡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손을 펼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함다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거를 가두어두지 말고 가두어둔 재물은 다 썩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무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다시 한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더 한마디 붙여서 해볼까요? 따라갑시다.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모든 삶은 순종하는 삶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가치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들이 꿈이 뭔가 돈 많은 백수랍니다. 돈 많은 백수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놀면서 건물 세나 받아 먹고 그게 꿈이랍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꿈이 여러분 그런 타락한 얼마나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량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주도 말씀대로 받고요. 여러분 축복도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후에 30장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부터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금방 읽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신명기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레위 26장도 마찬가지죠. 레위 전체를 여러분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동안 읽었는데 10분 동안만 읽으면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저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할 짓을 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건 용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매년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로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호수아 시대 이후로요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말씀을 안 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0분만 하면 신명기 28장을 전체를 읽었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신명기 주로 인용해갖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 복 복 복 복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밑에 여러분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요 여러분 잘 읽지를 않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저주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저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떨며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때문에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경애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망할 행동을 하면서 망할 짓을 하면서도 왜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10분 동안 읽으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 역대학 34장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읽는 데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요 여러분 정말로 통째로 읽어서 신명기를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우리의 삶의 절대 원칙 요한복음 우리의 신앙의 절대 영적인 원칙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왕이 될 때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 어린애가 왕이 됐어요 어린애가 8살 내가 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이때에 여러분 요시아를 옆에서 보좌하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눈물로 찬양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는데 막 눈물을 막 팍팍 팍 솟으면서 눈물로 감격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진실하게 진실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 큰 눈물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큰 눈물로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눈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여덟살에 왕이 되었지만 31년 동안 다스림이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여덟살에 왕이 되가지고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16살이죠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살이 된 요시아가 정말로 철이 들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50이 돼가지고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60이 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시아는요 16살에 철이 들었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그의 삶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자 그렇죠 여러분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돈과 명예를 쫓아서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위세 하나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이잖아요 20살 왕이 된 지 12년이면 드디어 20살이 되었어요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20살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세긴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비를 척결하는 거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요시아처럼 주님 저도 영적으로 철이 들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저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저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먹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유튜브로 인스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할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왕이 또 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태양상을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짓이냐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이오 문하세가 한 짓이오 자기 할아버지가 한 짓이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짓을 범했지요 문하세가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서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모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극들에도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 문하세 에브라임 시모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다 그 땅을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여러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정말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18해째 여러분 18년이 지나갔습니다 왕이 된지 그러면 요시아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6살 되는 거죠 요시아 나이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간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전의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14절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때가 돼서야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을 율법책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전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율법책이라고 하면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서기간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여러분 서기간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26장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펼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회개하는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문하세 시대에 얼마나 얼마나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회개하는 거에요 옷을 찢어서 회개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걸 깨달은 거에요 여러분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복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 원칙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왜 저주받는 줄 몰라요 자기가 왜 정신병에 들었는 줄 몰라요 신명의 28장을 읽어보세요 그 원인이 거기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저주가 다가오는 이유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서지자 훌다에게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문에게 예루살렘과 이 주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대로 아니라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가르쳐 말란 것을 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곧 하나님 앞에서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아가 가슴을 찢고 회개한 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시아는요 그 저주가 임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정말로 포위를 당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슬픔의 탄식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 30절에 여호와 여천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나와왔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여러분 모든 우리 얘기 다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옆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여호를 순종하고 그의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변야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병기 말씀을 다시 한번 신병기 28장 여러분 29장 3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 26장 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말씀 앞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